안녕하세요. 사기국어의 도영훈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향수 일단 우선 제목 먼저 봐야겠지? 향수 향수가 무슨 뜻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뜻이지. 따라서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시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처음에 먼저 보면 넓은 벌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에 지출되는 실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러니까 넓은 동쪽 끝에는 실계천이 있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 곳이 어디냐면 고향이야 고향 그 고향이 그곳이 차마 꿈에 힘들 잊힐리야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꿈에서도 생각난다 그만큼 그립단 뜻이야 지금 자 그러면 고향이 지금 풍경을 그리고 있지? 자 고향이 어떤 풍경이야 지금? 자 실계천이 지금 하나 존재하고 두 번째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가 우는 곳이야 그만큼 되게 평화로운 곳이라는 뜻이야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찾아보면 자 옛이야기에 지출되는 실계천을 잠깐 보면 자 실계천이 옛이야기를 지출되고 있대 자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의인법 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간혹 학교 선생님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이걸 공감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해 이거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이걸 공감각적 심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공감각적 심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봐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공감각으로 보느냐 자 옛이야기 지출된다는 뜻이 지금 소리지 따라서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고 실계천은 개천이 되게 실같이 가느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지 따라서 시각적인 이미지야 따라서 실계천이 이야기를 한다가 되니까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가 돼 시각의 청각화 자 그 다음 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계열은 우르무는 거자 자 해설피는 조금 알아두면 해설피가 해가 설피 기울 무렵에 울고 있다 또는 소리가 좀 느리면서 슬픈 느낌이 든다는 뜻이야 이거 두 번째로 해석 더 많이 하니까 알아두고 자 금빛 게으른 우르무는 우르무는 데 자 황소우름이 금빛인 거야 그러면 자 금빛은 시각적인 이미지 그럼 우르무는 청각적인 이미지 그럼 우르무는 지금 뭐가 돼? 금빛이란 뜻이지 따라서 이거 청각의 시각화 역시나 공감각적 심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공감각을 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위에 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자 그래서 후렴구가 있는데 후렴구 자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 지략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 봐봐 자 물어보는 형식인데 실제로 물어보지 않았지 자 무슨 법이야 이거 자 서리법 자 서리법은 형식은 물어보는 형식 실제로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 이 후렴구가 쭉 반복돼 나중에 2연애가도 나오고 3연애가도 나오는 거야 따라서 반복하는 효과가 있겠네 자 효과 잠깐 채워보면 자 형식상으로는 뭐가 드러나냐면 여러 번 얘기에 따라서 운율감이 드러나 운율형성 자 두 번째 연과 연을 뭐해주냐면 구별 지어주는 거야 즉 구분시켜준다 자 세 번째 1연 끝에도 나타나고 2연 끝에도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형태적으로 약간 편안함을 주는 거야 그리고 약간 일관성을 주는 거야 즉 통일성을 부여해 자 이 특징 알아두고 자 두 번째는 내용상은 어떻게 될까 고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주제가 어떻게 돼 자 강조되겠지 그리고 고양에 대한 심리적인 물리적인 어떤 거리감도 표현되지 왜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꿈에서 생각한다는 뜻 그럼 현실에서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자 두 가지 뜻 알아주고 왜냐하면 후렴구의 기능은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연으로 가볼게 자 2연 자 질하로에 제가 식어지면은 자 화로가 있는데 제가 식어진데 그럼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될까 흘러가겠지 따라서 경과 즉 밤이 깊어지는 거겠지 자 빈 밭에는 자 빈 밭 빈 밭이지 시적호형 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데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이 말이 실제 말이 아니야 실제 말이 왜냐 봐 밤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말을 달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가 말을 달리는 모습이니까 눈에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 역시나 이것도 공감각적 심상으로 본다는 게 특징 자 다시 무엇을 모으다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리라고 하는 건 무생물이야 말은 생물이지 그럼 즉 지금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지금 살아있는 말 즉 생물처럼 표현했지 우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화류법이라고 표현해 알아두고 그럼 지금 의인법도 한 번 쓰였고 화류법도 한 번 쓰인 거야 공감각은 총 세 번 쓰인 거야 지금 오케이 아니면 두 번 정도 알아두고 자 열분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자만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겨울밤에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겨울밤에는 밤바람 소리가 이제 스산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약간 피곤하신가 봐 그래서 잠이 드는 그런 고향의 모습이다 자 사면으로 가볼게 자 사면은 이제 뭘로 가냐면 자 과거 시간으로 바뀌어 과거 시간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자 여기까지 잠깐 보게 되면 자 나는 지금 어디서 자랐다 자 흙에서 자랐지 그럼 결국에 나의 유년 시절은 자연 속에 있었던 거야 따라서 그만큼 동심을 가지고 있었고 순박했던 거야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했었대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게 파란 하늘빛 따라서 이 파란 하늘빛이 무슨 이미지냐면 어떤 동경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어릴 때 내가 그리워하고 바랬던 것이야 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렁 휘적시던 곳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 화살은 어디서 썼을까 지금 하늘로 썼겠지 그치 그럼 내가 어린 시절에 하늘빛을 그리워해서 무언가 동경 꿈이 있었던 거야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따라서 이 화살은 긍정적인 의미야 잘 봐둬야 돼 함부로 쏘았다는 표현에서 부정적이다가 아니야 지금 오케이 따라서 어린 시절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막연하게 꿨던 꿈 같은 경우 즉 동경 같은 경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던 소망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누렸던 이상 같은 경우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자 그것이 참아 구매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 과거 회상이야 지금 자 사연으로 가볼게 자 사연 자 전설 바다에 자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 같은 춤추는 반물결 같은 자 요 같은 잘 봐둬야 돼 자 무슨 법 이거 직유법 자 직유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검은 기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자 요까지 잠깐 끊어볼게 자 그러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반물결이 있는데 자 이 반물결이 진짜 반물결이 아닌지 반물결 같은 하여튼 검은 기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니까 자 이 반물결의 원관념 뭐가 돼 그렇지 검은 기밀머리가 되지 검은 기밀머리 그럼 잘 봐봐 실제 내 고향에 바다가 있었다 없었다 이게 고향에 있는 바다가 아닌 거야 지금 누이에 지금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색깔이 그만큼 새까만 거야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네 그냥 평범한한 뜻이야 이걸 예쁘지 않은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자 사찰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줍던 곳 어 그럼 봐봐 누이랑 지금 아내는 고향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삭을 줍는데 요까지는 괜찮아? 어떻게 이삭을 줍어 지금?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을 줍지 그럼 이삭줍을 더 됐을까? 힘들었겠지? 따라서 따가운 햇살은 어떤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게 되겠네 자 따갔다는 표현을 썼지 따라서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요기도 중요한 거야 지금 자 고향이 풍경이 단순히 평화롭고 되게 살기 좋았다 많이 아니야 지금 그럼 무슨 뜻이야 지금 힘들기도 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그 고향이 참 좋다는 뜻이야 지금 그곳이 차마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 마지막요 자 하늘에는 성근 멸 자 요거 뜻 조금 알아둬야 돼 자 성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글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빽빽하다 뜻이 아니고 드문드문 있다는 뜻이야 그럼 하늘에 지금 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문드문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별들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있대 그럼 잘 봐봐 이 별들이 점점 어떻게 돼?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럼 별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이 말은 점점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야 밤이 깊어진다는 뜻이고 자 이 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발을 옮기고 있는 거야 발을 옮기려면 사람만 알 수 있지 따라서 의인법 오케이 이거 주어 잘 찾아야 돼 누가 발을 옮긴다 별이 발을 옮긴다 즉 별이 사라진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하늘에 별이 있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야 이게 마치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만큼 약간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야 자 서리 까마귀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우지 짓는다 청각적 이미지 자 초라한 지붕 자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자 흐릿하지 시각적 이미지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거리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시적화자의 과자 어 가족은 초라하게 그만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도란도란 거리니까 되게 하목한 거야 따라서 고향에서 우리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아서 좋았던 게 아니라 가난했지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던 거야 그것이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시각 끝나 자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갈래 자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자 성격은 향토적이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토 속 적이라고 표현하고 자 묘사적이다 다른 말로 회 화 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또 다른 말로 시각적도 괜찮아 물론 시각 말고 다른 청각 촉각도 있지만 자 감각적이고 자 공감각 특히 중요해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특징 첫 번째 자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했다 많이 사용했다 자 두 번째 후렴구 일단 반복되는데 자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자 병렬적인 구조를 지녀 그럼 지금 1년부터 지금 5연까지가 쭉 나오지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야 즉 1년의 사건 때문에 2년의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각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나열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특징이고 따라서 인과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양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 세 번째 향토적인 소재와 시룰을 사용하고 있다 향토적이지 그치 시골스럽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자 핵심 정리 했고 자 OX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 자 일단 너네들은 잠깐 멈추고 한 1분이면 될 거야 멈추고 나는데 OX 10개 판단하고 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돼 자 지금 잠시 멈추고 문제 풀어보자 자 풀었지 자 풀었겠지 자 같이 보자 자 1번 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자 요거 잘 봐야 돼 지금 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자 표면에 드러나려면 이게 표면에 화자가 글자로 존재를 해야 돼 그럼 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뜻이야 글자로 없다는 뜻이야 이때 이 글자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글자야 또는 우리라고 하는 글자야 그럼 나나 우리를 찾아주면 돼 자 앞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좀 찾기 힘든데 있었어 지금 자 어디냐면 자 잠깐 앞쪽으로 가볼게 이거 사면 잠깐 봐봐 사면 자 사면을 잠깐 보면 자 사면을 잠깐 볼게 자 사면을 보면 자 흙에서 자란 뭐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내 마음이라고 표현했지 따라서 화자가 어떻게 표면에 드러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따라서 1번은 그럼 X가 되겠네 드러났으니까 자 2번 자 향토적인 시와 소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자 향토적이네 시골스럽네 고향 이미지 친근감 있네 정답은 O 3번 후렴크 반복했지 그치 자 인과적인 관계 아니지 그치 왜 병열적이고 나열적이니까 정답은 X 자 3번 자 금빛 게으론으로임 자 금빛 울음 감각의 전이 맞고 자 공간과적 심상 맞는 말이네 자 봐봐 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청각을 시각화했다 자 봐봐 소리가 어떻게 들려 지금 말을 달리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야 따라서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맞는 말 자 6번 시초가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의지가 있어 없어 그리오만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의지는 틀려 정답은 X 자 7번 이씨의 고향의 모습은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잘 봐봐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 있지 가난하고 힘들었던 현실도 있었던 거야 따라서 정겨운 모습으로만은 틀린 거야 정답은 X 자 8번 화자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고양이 모습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없었네 X 자 9번에 비슷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자 통사구조는 조금 알아둬야 돼 자 통사구조 자 통사구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통사는 문장이라는 뜻인데 그 문장구조가 반복되면 통사구조가 반복된다고 설명하는 거야 문장구조가 반복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 쭉 가다가 토시 같은 부분은 동일해 하지만 이 내용적인 측면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 형식 틀은 유사한데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아 통사구조가 반복되는구나 그럼 앞에 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어떠어떠한 곳 그곳이 차마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떠어떠한 곳 그곳이 차마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다 즉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따라 통사구조 반복은 맞는 말이야 정답은 O 이 개념 알아둬야 돼 자 10번 자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해서 가난했지만 가난했지 평화롭던 평화롭지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 사면에 있었지 그치 노래하고 있다 정답은 O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자 지금까지 한 거 선생님이랑 한 거 한번 복습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고생했다 얘들 안녕